알로아! 안녕하세요 제로아들 채링입니다. 오늘은 태양님, 희철이, 지민님의 라이브 댄스 챌린지 튜토리얼 준비해보았는데요. 이번 챌린지가 굉장히 안무 난이도가 높은 편입니다. 그래도 제가 너무 어려울 것 같은 부분들은 쉬운 버전으로도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너무 큰 걱정은 하지 마시고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해볼게요. 고고! 알로아! 저희가 약간 위에서 시작을 할 거예요. 앞으로 걸어놓을 거거든요. 저희가 손은 오른손 치고 놓고, 왼손 치고 놓고, 양팔을 안았다가 위로 버려줄 거예요. 다시 손만 해볼게요. 오른손 치고 놓고, 왼손 치고 놓고, 양손 배를 감쌌다가 위로 치면서 놓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때 저희 스텝은 오른발을 가져다가 놓고, 이어서 왼발 갔다가 뒤로 빠졌다가 갈 겁니다. 자, 손이랑 같이 갈 건데요. 이때 스텝만 밟으실 때 그냥 가면 뭔가 뚝딱뚝딱해 보이죠? 바운스를 넣어줄 거예요. 배를 살짝 안으로 넣는 거 생각하시면서 쿵쿵 가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 둘, 앞을 칠 때 살짝 열었다가 놓을 때 닫아주시면서 쿵짱. 원 앤, 투 앤, 이렇게 가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상체만 해볼게요. 손이랑 세, 앤, 원 앤, 투 앤, 쓰리, 포로 옵니다. 자, 다리랑 같이 가면 원 앤, 투 앤, 뒤로 빠지면서 쓰리, 다시 왼발 앞으로 갈 거예요. 이렇게 가면서 왼발 가면서 오른발 따라 올 건데요. 이때 양손 위로 버려주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더 가볼게요. 세븐, 핵, 원 앤, 투 앤, 쓰리, 포 하시고 그대로 오른발을 앞으로 내밀어 줄 거예요. 자, 이때 왼발 들어오면서, 오른발만 툭 내미는 게 아니라 살짝 점프 들어가면서 내밀어 줄 거예요. 양손은 밖으로, 그리고 끌고 와서 내려갈 건데요. 딴딴따라라라로 갈 겁니다. 원 앤, 돌려서 쿵, 짠. 다시 한번 더 손. 원 앤, 돌려서 에이. 자, 오른발 나갈 때 양팔 벌려지고 끌고 와서 양손 잡아줄 때 왼발이 나갈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빨라예요. 뚠뚜루루루루루 할 겁니다. 스텝만 가면은 짠짜라란. 자, 다시 한번 더. 짠, 밟았다가 오른발, 왼발. 다시 한번 더. 짠, 밟았다가 오른발, 왼발. 이렇게 와줄 거고요. 손이랑 합쳐보면. 짠, 돌려서. 자, 다시 한번 더. 짠, 끌고 왔다가 돌려서. 자, 한 번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세븐 앤. 원 앤, 투 앤, 쓰리. 포 앤, 쿵, 따라라라라. 자, 여기까지 왔어요. 그리고 왼발 나간 걸 끌고 오실 건데요. 이때 오른손이 앞으로, 왼손이 뒤로 가게끔 손바닥끼리 마주 보게 해주세요. 끌고 와주시면 됩니다. 자, 슉 갔다가 또로로 말아서 왼발 나간 거를 들고 오면서 올라오세요. 그대로 오른손을 왼손 팔꿈치 쪽으로 보낼 건데요. 이때 왼손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왼손 또 오른쪽으로 들어올 거예요. 쿵, A 시선 가고, 왼쪽 시선 가고, 양손 내려줄 거예요. 내리고 시선 오른쪽으로. 그러면은 원 앤, 투 앤, 쓰리 로 가겠죠. 자, 다시 한 번 더 가볼게요. 여기서부터. 세븐, A, 이 밤이 끝나기 전에 쿵, 따라라라. 윤노, 애, 가네. 이렇게 와줄 겁니다. 자, 한 번 더 가볼게요. 세븐, A, 뚠뚠뚠뚠뚠. 뒤로, 앞으로, 오른발은 내려왔다가 슉슉슉슉슉. 자, 여기서 목 아이솔레이션 되시는 분들은 옆으로 밀어주실 때, 시선할 때 같이 고개를 한 채 둔 채로 가주시면 되고요. 목 아이솔레이션 어려우신 분들은 고개만 그냥 돌려주시면 돼요. 쏙, 쿵, 앤, 이렇게 가셔도 되고, 쿵, 앤, 찬, 목 완전 보내주면서 가셔도 됩니다. 쏙, 원, 앤, 투, 앤, 쓰리. 자, 왔어요. 그대로 이 지금 오른손이 앞에 있을 거예요. 이 오른손을 위로 감싸서 올라갈 거예요. 자, 이때 시선이 같이 반대로 손을 피하듯이 갑니다. 고개가 옆으로. 다시 돌아올 거예요. 고개의 시선은 오른쪽 보고 있죠? 왼쪽으로 아우, 쉬러, 했다가 다시 보는 거예요. 오케이? 다시 해볼게요. 손이랑 같이. 손 올라갑니다. 손은 S자로 말아올리시면서 주먹 쥐고. 아우, 쉬러 갔다가 보는 거예요. 자, 다시 한 번 더. 세븐, 앤, 쉬러 보고. 자, 저희 여기서부터 다시 가볼게요. 옆으로 옮겨주고 시선 내리고 고개 올라왔다가. 자, 시선 다시 저희 오른쪽으로 살짝 본냈어요. 이때 보일 때 오른발 나가면서 웨이브 들어갑니다. 웨이브가 이렇게 그냥 들어가는 웨이브가 아니라 어깨에서부터 몸을 이렇게 오른쪽 어깨에서 왼쪽 어깨 타면서 내려갈 거예요. 봤죠? 오른발 나가면서 바이브 하면서 골반까지 타줍니다. 쿵. 오른손 등거에서 어깨를 앞으로 밀어주시면서 쿵. 앤, 다운. 그 다음에 머리 잡으면서 방금 했던 동작 똑같이. 수, 앤. 다시 한 번 더. 바이, 쿵. 앤, 차. 그대로 양손 뒤로 넘겨주시면서. 배 뜰 때까지로. 하나, 둘, 세 번을 밟을 건데요. 근데 어깨를 같이, 오른쪽 어깨를 같이 움직여줄 거예요. 어깨만 달라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 왼쪽 배가 늘어나는 느낌이 받아줘야 돼요. 몸의 체중을 오른쪽으로 퉁퉁퉁으로 끊어줄 거예요. 슉, 슉, 슉. 자, 이 동작이 이해가 안 되고 어려우신 분들은 손만 가셔도 됩니다. 손을 갈 때 대신에 슥슥 힘없이 가는 게 아니라 힘을 주시고 천천히 한 번 밀어주셨다가 빵빵 끊어주시면 됩니다. 슉, 탁탁 이렇게만 가주셔도 충분히 멋지실 거예요. 이때 이 손하고 가능하시다면 어깨까지 밀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쿵, 쿵쿵. 두 번 끊어주실 때 고개, 시선은 여기 오른쪽. 어깨를 살짝 고치면 됩니다. 이렇게 뗄 때까지 왔으면은 오른손 올라와서 한 번, 두 번 얼굴을 쳐줄 거예요. 자, 일단은 저희 방금 했는 데까지 연결을 처음부터 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제부터 세븐에 원에 투에 쓰리 포에 쿵따라라에 슉 앤 자자 바이 쿵짠 해 뜰 때까지 자, 해 뜰 때까지 스윙 하셨으면 그대로 룩앤미 룩앤미로 갈 거예요. 손을 하나 둘 그대로 밑으로 돌려서 이마에 얹어주시고 시선 갈 거예요. 다리는 하나 둘 로 오른쪽에 중심 실어주시고 란발 쳐주시면 돼요. 이렇게 팍팍 들어주시면 돼요. 만약 안되시면 그냥 상치만 옆으로 가주시면 될 것 같아요. 룩앤미 하시면서 룩앤미 하고 왔을 때 다리 모였다가 시선 갈 때 다시 왼발 빠질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룩앤미 이렇게 들어줄 겁니다. 룩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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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와주시면 됩니다. 룩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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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다가 이 왼손을 왼쪽 허리에 두시고 어깨를 안으로 말아올 거예요. 약간 명치를 안으로 넣는다 생각하시면서 가슴이랑 명치 넣는다 생각하시면서 왼쪽 어깨가 오른쪽 방향으로 넘어오시면 됩니다. 하나 둘 한 번 두 번은 좀 천천히 원 앤 투 앤 쓰리 포 로 다음 동작을 할 건데요. 여기서부터 좀 어렵습니다. 하나 둘 왔다가 투 그리고 오른 양손을 이렇게 잡아줄 건데요. 주먹을 쥐시고 오른쪽 방면으로 앤 자 다시 한 번 쿵앤 가줄 거예요. 슉 슉 앤 쿵 라라라라란인데 스텝이 쿵 슉 와서 오른발을 투 투 두 번 밟을 거예요. 이때 왼쪽 뒷꿈치 중심 잡고 앞꿈치가 열리면서 하나 둘로 하나 둘 크랩스텝 갑니다. 여기서 슉 슉 자 오른쪽 방 앞꿈치에 중심 실어주시면 됩니다. 자 왼반 뒤꿈치 한 번 두 번 자 손이랑 같이 하면 따라라란 가겠죠? 다시 한 번 더 가볼게요. 여기서부터 뱃들 뱃들 까지 룩 룩 룩 룩 룩 룩 룩 툭 하시고 그대로 양손을 머리에서 슉 말려줄 거예요. 자 이때 저희가 다리 모양이 상태죠? 왼발을 이번엔 반대로 앞꿈치 중심 실어주시고 오른쪽 앞꿈치는 들립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 상태에서 왼발 나가면서 그리고 다시 모아주는 거 같아요. 슉 앤 모아주시고 이번에는 오른발 가면서 슝 앤 차고 변미하면 원 앤 투 앤 차고 볼 겁니다. 자 이거 안 되시는 분들은 그냥 걷고 걷고만 하셔도 될 거 같아요. 사실 이 노래 자체가 바이브잖아요. 자신의 바이브에 맞춰서 춤을 추시면 될 거 같고 내가 쉬운 방향으로 하면 될 거 같습니다. 왜냐면 커버잖아요. 그래서 안무의 전체적인 틀을 해치진 않게 대신 이제 그 자기 느낌껏 추시면 될 거 같고요. 이게 또 너무 어려운데 챌린지 하고 싶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조금 변형해서 하셔도 될 거 같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가볼게요. 싹싹 왔어요. 원래 동작은 왼발 앞꿈치 가면서 오른쪽 발 뒤꿈치 모이고 오른발 가면서 쑥 착 뭐 할 겁니다. 원 앤 투 앤 착 이에요. 자 근데 이게 안 되시는 분들은 스텝만 그냥 투 앤 투 앤 착 오셔도 됩니다. 투 앤 투 앤 착 자 손은 머리 관자놈이에서 버려주시는데 팔이 이렇게 이렇게 꺾인 채로 가질 겁니다. 팔이 꺾였다가 시선 오른손 위로 내려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슉 빰빰 뚜루 차고 따라갑니다. 다시 손 머리로 슉 나갔다가 시선 에이 쿵 자 다시 한 번 더 슉 빰 빰 빰 빰 다리랑 같이 맞을게요. 버렸다가 버렸다가 모여요. 손이 들어올 때 모이고 그대로 에이 입술 앤 모으시면서 앤 자 다시 한 번 더 세븐 앤 원 앤 투 앤 쓰리 포 한 번 더 세븐 앤 원 원 앤 투 앤 쓰리 포 자 이거를 조금 빨리 진행하면 원 앤 투 앤 쓰리 포 이렇게 와줄 거예요. 자 빠릅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가볼게요. 세븐 앤 원 앤 투 앤 쓰리 포 자 여기까지 저희 해 뜰 때까지 방금 했는 데까지 한 번 연결 가보겠습니다. 가서 해 뜰 때까지 룩 겟 미 룩 겟 미 룩 겟 미 나의 쿵 따라라 슈게 빠밤 빠밤 파 자 그대로 저희 왼손은 허리에 얹어주시고 오른손 털어줄 거예요. 이때 오른발 오른발 벌려질 건데요. 오른발 나가면서 왼른발 뻗어주세요. 자 빠이 가면서 원 앤 투 앤 왼발 끌고 오시면서 오른발은 요렇게 움직여 주시면 됩니다. 이거 꼭 오른발로 안 움직이셔도 되거든요. 이렇게 끌고 오셔도 돼요. 차서 파이 오른발 이렇게 털어주시면서 파이 앤 왼발 찰 거예요. 왼발 끌고 오자마자 왼발 차시고 왼발 놓으면서 오른발 들렸다가 다시 가지고 앤 모을 겁니다. 차고 앤 착 모을 거예요. 이때 손은 왼발 찰 때 뚝 툭 찍어줄 거예요. 앞에 찍어도 되고 옆에 찍어도 되고 원하는 방에 찍어주시면 됩니다. 풀고 툭 끈뚤 차 자 다시 한 번 더 빠이 베이베 해 하면서 양손을 이렇게 내밀어 줄 거예요. 그리고 오른발 차면서 왼발 뒤로 갈 건데요. 이때 왼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같이 들려요 들려요 들립니다. 왼발 보이시죠? 앞꿈치에 중심 주면서 뒤꿈치가 밖으로 나오는 형태입니다. 슉 에잇 방금 했던 동작 반대로 슉 에잇 이렇게 두 번 가져올 거예요. 원 엣 엣 손은 내려보면서 이렇게 다시 해볼게요. 털면서 빠이 베이베 해 해 해 해 이 наверх 그렇게 해 kilometres 때 까지 이렇게 해잇을 때까지 이렇게 해 질 때 까지 하시고 그대로 오른손을 왼쪽 볼 면으로 돌려 주의 고개 같이 돌아가시면 돼요. 목 아잇솔 되시는 분들은 옆으로 쳐주시면 되는데 안되면 그냥 이렇게 고개를 넘겨주셔도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손은 원, 투, 쓰리, 쓴 느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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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쿵으로 와줄거에요. 손을 원, 투, 가슴 옆에 쓰리 놓아주시고 에이, 한 번 더. 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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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 왼손은 하나, 둘, 셋입니다. 발은 오른발을 찍고 찍고 찍으시면 돼요. 하나, 둘, 셋, 잔 버려주시고 옆으로 팍 찍어주세요. 오른쪽으로 원 앤, 투 앤, 쓰리, 포 이때 오른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같이 뒤꿈치를 오른발 갈 때 따라가줄거네요. 자, 몸이 골반이 쭉 빠졌어요. 옆으로 보고 오른발 왼발 같이 당겨오면서 왼발을 이렇게 들어줄거에요. 무릎을 이때 손은, 상체는 받아줄거에요. 다리 모일 때 원 앤, 투 앤, 쓰리 앤, 포 시선 가고, 후리스탄 하시면 끝입니다. 자, 여기까지인데요. 너무 어렵죠? 저희 헤질 때까지 한 번 다시 가볼거에요. 쫙 왔어요. 오른발 드는데 이때 왼발, 앞꿈치 힘 주시면서 만약에 이동 쫙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 하나, 둘, 그냥 뒤로만 원, 투 손 내쉬면서 원, 투 만 가셔도 충분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일단은 최대한 해보도록 노력하시면 될 것 같아요. 들고, 앞꿈치 힘 주면서 들고, 놓고 들고, 놓고 손은 내려보면서 리듬 타시면서 질 때까지 와서 이렇게 와줄거에요. 일단은 저에게 처음부터 한 번 쭉 해보고 오늘 마치도록 할게요. 그리고 제 진도가 저 혼자서 이렇게 하고 영상을 촬영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빠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배우시기에 그러니까 제 속도에 맞춰서 다 나가려고 하시지 마시고 연습을 충분히 하고 그 다음 파트 넘어오시고 넘어오시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음악과 함께 튜토리얼 참고 영상 느린 배속으로도 연습하실 수 있게 영상 준비해 두도록 할테니깐요. 영상 보고 참고하시고 몸이 다 익으시면 태양님 영상 보시면서 또 태양님의 발입을 한번 따라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마칠게요. 오른손 치시면서 오른발 나갑니다. 세븐 에잇 원 앤 투 앤 안고 버리고 차차자자 앤 앤 쿵 애슈 바이 베이베 해질 때까지 로켓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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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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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많죠. 너무 어려운 챌린지이긴 한데 또 해보시면은 어떤 즐거움이 있으실 거예요. 그럼 저는 또 다음 커버와 튜토리얼로 찾아뵙도록 할 테니까요. 이제 그때까지 연습 열심히 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찾아뵐게요. 안녕!